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시진핑 급당황 난리난 상황 2. 전세계가 한국과 비교하는 이유 3. 속도미 언빌리버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프리카 케냐 출신들이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화제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영향을 받아 대량의 실업과 빈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게 되면서 외신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에 분노하며 케냐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한국이 돈보다도 진심으로 케냐를 돕기 위해 노력한 반면 중국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케냐에서는 여전히 가뭄 피해가 크고 아이들이 물을 길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다운 비가 내린 것은 4년 전이었는데 동아프리카 지역은 40여 년 만에 찾아온 역사상 최장 가뭄으로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물통을 어깨에 이고 날마다 길게는 악 40km를 걷기도 했습니다. 말라버린 물을 찾아 지하 20m까지 파내려가는 일토 허다합니다. 해당 작업에는 아이들 13명 이상이 동원되는데 다치는 일토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니세프와 협업해 케냐 곳곳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지하수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완공된 시설에서도 시간탕 6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처 마을 6곳 주민 1,400명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이 생기면 낙타에게 가장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엔 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셨는데 이제는 동시에 마실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떠났던 이들도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이장은 신이 한국을 보내준 것 같다. 우리의 삶을 바꿨다. 미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물을 구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던 아이들도 다시 교실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의 물 공급 시스템이 언개돼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토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700만 탈러의 예산을 투입해 99곳에 대한 시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태양광 시설과 20개의 핸드펌프 등 71곳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15만 명 이상에게 안전한 물을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먼 곳에서 물을 가져와야 해 수인성 질병도 많았는데 이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설사병 발병률 또한 기존 25%에서 5%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남쪽에 있는 종합병원도 한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6년 가장 하급 의료기관인 진료소로 문을 열었지만 현지인들에게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종합병원으로까지 격상된 것입니다. 하루 내원 환자는 1,000명에 타라며 한국에선 전문인력 파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병원을 코이카 병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아 기다림이 키러도 한국 병원에 가겠다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 복도에는 현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걸렸는데 한국 사람이 케냐인을 안아주는 모습과 함께 한국은 케냐를 사랑한다 는 문구가 적혀 감동을 줬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곳에 산모 대기소와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개인위생의 가장 밀접한 화장실 개선 문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등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화장실을 직접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와 경제 형편까지 고려해 자재들은 전부 마을에서 공수한 상황입니다. 가계 형편에 따라 흙부터 콘크리트까지 다양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상배변이 사라진 마을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걸토토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후복구를 위해 무상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토음을 주는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 ODA 예산은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45개 기관에서 190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아 37%, 아프리카 19%, 중남미 8%에서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케냐에 지원한 ODA는 총 2억 2천만 달러 정토입니다. 무상원조 1억 5천만 달러에 유상원조는 6,800만 달러였습니다. 금액 면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현지 만족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입니다. 8월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국 이슈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2017년 개통한 표준 개토 열차 SGR 처리를 두고 첨예학에 맞붙었죠. 한구도시 몸바사에서 수도 나이로비로 이어지는 총연장 578km 건설 과정에서 건설비 총 36억 달러 중 30억 달러를 중국에서 차관으로 조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확장을 노리고 접근해 케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SGR은 경제, 사회,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을 정토입니다. 개통 첫 해인 2017년에는 1억 달러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케냐 의회는 SGR을 통한 물류 문송이 도로 운송보다 2배의 비용이 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입금 상환이 시작된 2019년부터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금 인상과 긴축 재정을 도입해 원성을 샀던 것입니다. 또 철도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수입 물품을 철토로 운송하도록 강제해 트럭 운전사들의 대규모 실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화물사업 종사자 8,1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죠. 게다가 당초 수도를 거쳐 이웃 국가인 우간다까지 연결하려던 선로는 중국 자금이 끊기면서 나이로비 인근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케냐 국민들의 87%는 중국 차관이 과도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케냐에 93억 달러를 대출해줬는데 거의 대다수의 건설 자재 및 인력이 중국 측에서 조달됐고 케냐에 실질적 이득을 준 것은 극히 드물었던 것도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중국은 이를 빌미로 케냐에 아프리카 주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의 해외 첫 해군기지를 건설한 바 있는데 그때도 14억 탈러 투자와 인프라 대출을 해준 후 진행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8월 선거에서 반중을 외친 루토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sgr 건설 계약서를 국민에 공개하고 케냐에서 상점과 노점을 운영해 돈을 벌고 있는 불법 체류 중국인을 전부 내쫓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을 만큼 충분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말에 반중 정서를 자극했죠.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추진된 바 있습니다. 저개발국의 교통, 발전, 항만 등 인프라와 광산 개발이 주요 타깃이었죠. 사업 시작 후 올 상반기까지 중국은 총 9,31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파키스탄 773억 달러, 망골라 363억 달러, 에티오피아 79억 달러, 케냐 74억 등의 순입니다. 그런데 중국 자금으로 벌인 인프라 사업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잉여 시설만 남긴 채 개발도상국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 아프리카 개토국은 현재 17개 국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건물 기부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18년 동안 아프리카 40여 개국에 186개의 정부 건물을 건설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 공사 중 해킹 설비를 몰래 심어 정보를 빼간 것이 트러나 난리가 났죠. 중국이 기부한 아프리카 연합, AU, 청사의 해킹 장비를 심어 수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각종 정보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해킹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2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비밀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도 적발됐죠. AU는 지난해 이를 인지하고 서버를 포함한 건물 내 정보 기술 시스템을 모두 교체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신뢰를 잃었고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채는 최근 20년간 5배 늘어난 6,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의 해외 부실 대출 비율은 올해 들어 60%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케냐까지 한국을 선택해버려 시진핑이 크게 경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으로는 32년 만의 일이었죠. 이를 본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돈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친 후 30년 전에는 케냐가 한국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 12권이 경제대국이 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에 갔고 그들은 관대했다. 고토 언급했죠. 그리고 그는 수도 나이로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시스템 토입 계획까지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점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말입니다. 케냐 전 대통령도 30년 전에는 한국과 케냐가 같은 수준의 발전 단계였는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케냐는 오히려 퇴보했다. 며 케냐가 튀쳐진 이유를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케냐인들이 한국을 경제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 대륙의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아프리카의 550억 달러 약 72조 원을 지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 또한 케냐와의 공적 개발원조 ODA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억 달러 선을 투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협 파트너를 아프리카에서도 발굴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과 케냐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서로 원원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한항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여객운수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은 한국 최고 수준의 항공기술력을 보유한 방산업체이기도 합니다. 땅콩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을 하도 먹다 보니 이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2010년대부터는 방위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도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 항공기술력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KAI와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정입기와 회전입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KAI라면 대한항공은 무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이 최근 또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인데요. 그 예상 성능이 동국권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러시아의 SU-57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방산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항공기 창정비나 부품 생산 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항공기를 부품 단위에서 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F-5 제공호의 면허 생산을 도맡아 한 적도 있죠. 200대가 넘는 F-5 도입분 중에서 3할 정도를 대한항공이 생산했고 500MD나 UH-6OP 블랙호크 등 헬기의 면허 생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항공산업 업체들이 통폐합을 거치며 KAI로 재탄생할 때에도 대한항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KAI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골랐습니다. 그 뒤로 초객기를 포함한 대형 항공기의 성능 개량 사업 등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0년대쯤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인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공군 중고도 무인기 MUAV 위 체계 개발, 육군 및 해병대의 4단급 무인기 DUAS 위 체계 개발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무인기 방면에 기술력도 다져왔죠. 그리고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 일명 가오리X 위 체계 개발 수주전에서 KAI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오리X를 점점 최적화된 형상으로 변경해왔고 작년에는 그 최종적인 형상을 방산 박람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해당 형상을 바탕으로 그 실물 동체를 조립 중인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가오리X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거나 어떤 레이더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흔히 일컬어지는 스텔스 성능은 군용 레이더에 흔히 사용되는 대역의 전파만 회피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 반사로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가 가시광선 반사까지는 막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군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면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탐지되기 마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동국권 국가들은 이에 착안해서 AESA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군용 대역이 아닌 저대역 전파로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주파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폭격기 B-21은 이러한 저주파 레이더마저도 회피할 수 있는 광역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몰라도 대한항공이 조립 중이던 가오리X 역시 이 광역 스텔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국권 국가들은 벌써부터 광역 스텔스가 서방 무기에 쫙 깔려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항공병기인 SU-57 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만큼 완전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수호의 시리즈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그대로 갖췄을 것으로 기대받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도 가오리X 앞에서는 무색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SU-57은 고런 성능들을 실제로 갖추긴 한 것인지 꾸준히 의심받아오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는 어이없는 경위로 스텔스 성능에 대한 기밀까지 유출돼 버려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SU-57위 기밀이 유출된 것은 놀랍게도 밀리터리 멀티플레이 게임 워선더위 유저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서 ZVO 밑줄 12 밑줄 인치 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의 성능 비교를 주제로 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대려고 그만 기밀 문서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ZVO 12 인치 가 공개한 문서에는 SU-57위 RCS 갑과 E-29 레이더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극비로 다뤄지는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ZVO 밑줄 12 밑줄 인치 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밀이 해제된 전투기 매뉴얼 문서가 출처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 처리해버렸죠. 사실 워선더위 커뮤니티에서는 잊을만하면 군사 기밀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F-16과 AMRAAM 대공미사일에 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중국의 대전차탄에 들어가는 텅스텐 관통자의 구조에 대한 문서와 영국의 이 전차의 포탑 선회율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선더 커뮤니티 관리자는 매번 게시글을 삭제하며 빠른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화제거리가 되는 정보들은 이미 다른 유저들에 의해서 아카이브 기록으로 보관되어 유포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이 중에서도 가입 특종급 거물 정보였죠. E-29위 레이더 속성만 해도 러시아의 적국 입장에서는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수십 번씩 출동시키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해야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레이더 속성을 알고 있으면 전자전기의 재밍포드를 이용해서 일정 공영 내의 E-29 레이더를 전부 먹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SU-57위 RCS 값은 이보다 더합니다. 스텔스기의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은 해당 소텔스기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고 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레이더 전파를 맞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수의 바로 맞은편 정면에서의 RCS가 가장 작고 반사 면적이 넓고 흥기구와 엔진이 함께 노출되는 측면에서의 RCS가 가장 크죠. 이 RCS 값을 분석하면 해당 스텔스기를 상대할 때 어느 위치로 파고들어야 쉽게 라곤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라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존재의 위인 스텔스기한테 RCS 값의 유출은 치명적입니다. E-29의 경우는 그래도 레이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RCS는 전투기 자체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 대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SU-57 위 스텔스 성능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렸습니다.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이 F-35를 베껴 만든 J-20보다도 SU-57 이 그래프에 훨씬 크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SU-57 위 RCS 가일 제곱미터에 달한다는 루머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루머는 F-22 랩터의 RCS가 0.0001m2 이하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어깨를 견주던 러시아가 만든 5세대 전투기인데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성능일 리가 없다는 논리하에 반박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이 루머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SU-57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연이은 폭로로 인해 그 성능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던 유럽 전문가들은 푸틴이 SU-57 위 투입을 꺼렸던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성능과 실성능의 격차가 심하고 격추라도 당했다가는 그 기술마저도 유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U-57 위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고작 10대에 불과하고 구소련과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가 의뢰 그래왔듯이 처음 만들어서 선보이는 한 두 대만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는 공식만 또 증명되어버렸습니다. 결국 SU-57이 내세울 것은 수호위 시리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뛰어난 기동성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무색해져버린 게 공중전의 트렌드가 무인기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체의 내구성과 파일럿의 안전이죠. 전투기가 과격하고 급박한 기동을 했을 때 보통은 기체 어딘가가가 망가지거나 안해든 파일럿이 기절해버리게 마련입니다. 기체의 내구성의 경우는 그래도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파일럿의 육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조절할 방법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가오리X와 같은 무인 전투기는 파일럿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기체 내구성의 한계까지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SU-57 위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켜버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동력에서마저 상대가 안되는 무인 전투기의 존재가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무인 전투기의 효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일찌감치 알아보고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한국이 벌써 앞서나가 시재기 조립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큰 자극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오리X의 예상 배치 시기는 2030년대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을 호령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등에 업은 폴란드 때문에 러시아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하슈차크는 얼마 전 폴란드 남부에서 러시아 간첩단을 색출했다고 폭탄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무기와 탄약의 주요 환승 지점을 공격하려던 러시아 특수부대를 조기에 적발하고 박살낸 건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자국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러시아를 윽박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폴란드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고압적인 자세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토록 폴란드의 영향력이 강력해진 이유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꼽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속도로 FAO-10 폴란드 인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또한 우리는 곧 FAO-10 받을 거니까 이 29는 우크라이나가 가져 라는 식으로 대놓고 발언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경을 초월해 유럽의 하늘을 지키게 된 FAO-10 폴란드 수출 버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FAO-10 경공격기의 폴란드 초도 물량 인도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KAI가 밝힌 폴란드 초도 물량은 8월 2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가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가 FAO-10 도입 총괄 합의에 서명한 지 고작 1년 만에 납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오죽하면 FAO-10과 동일한 4세대 전투기이자 폴란드가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인 F-16은 제작사인 로키드마틴 측에서 아무리 급하다 해도 2020년 후반은 되어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상하게 빠른 거지 이게 정상이라고 폴란드를 어르고 달래는 중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예 보란듯이 품질검사까지 마친 폴란드용 FAO-10을 공개해버리면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FAO-10 블락콕 식경공격기급 사양을 갖춘 폴란드 수출용 FAO-0GF입니다. FAO-10GF는 개파일러 위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공백을 메꾼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FAO-0GF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덕에 폴란드는 아무 걱정 없이 E-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빨리빨리만 신경 쓰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라도 고작 1년 만에 4세대 전투기 인도를 시작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게 할 수 있는 기후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게 FAO-0GF 초도 물량은 사실 방사청과 KAI가 맺은 계약에 따라 생산이 예정되어 있던 TAO-10 락투 전환훈련기를 일부 개량한 기종입니다. 이 물량이 8월에 폴란드로 우선 인도되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TAO-10 블락이는 개발 이후 FAO-10과 생산 라인을 일원화한 덕분에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TAO-10, TAO-10, FAO-10을 모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종 전환과 개량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KAI만이 보유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와 자동조립장치 FASS 등 독자적인 자동화 설비도 전투기 제작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유독 느린 것뿐입니다. 게다가 FAO-10GF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공군이 전환훈련기로 사용하는 TAO-10 락투를 개량해 제작한 만큼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월등합니다. 진화하는 전투기를 모토로 삼은 만큼 FAO-10이 개보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지만 그 뿌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AO-10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AO-10 계열 전투기는 외형으로는 거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실제로 FAO-10GF 동체는 TAO-10, FAO-10과 동일한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상당히 날렵한 인상인데요. 주 무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TAO-10 락투를 기반으로 한 만큼 GDAO-10 20mm 기관포, AGM-65 매버릭 공대지 유도 미사일, JDAM 유도폭탄 등 폭넓은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굳이 FAO-10GF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리 없죠. FAO-10GF는 FAO-10 블락 10위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일명 ATP를 추가로 탑재했는데요. ATP는 목표물의 식별과 자동 추적, 정밀 유도 무기의 유도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이 ATP 덕분에 FAO-10GF는 GPS 기반 공대지 유도폭탄인 JDAM보다 더욱 정밀한 GBU-12 페이드웨이 레이저 유도폭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TP는 레이저 조사를 통한 정밀한 투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의 거리에서 최대 5배의 해상도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FAO-10GF는 목표를 타격한 후 표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BDA 절차에서도 굳이 저공 비행을 하며 위험에 노출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고 임무의 정확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FAO-10GF가 담당하게 될 임무를 생각하면 최적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O-10은 태생부터 종심 깊숙이 침투하는 공중우세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화력전, 즉 ATK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공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O-10 계열에는 내장형 위성항법 장치인 EGI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EGI는 항공기의 자세와 항법 정보처럼 무장 투하와 비행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기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FAO-10GF에 장착된 EGI는 오차 누적도가 작고 정밀한 링레이저 RLG가 통합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FAO-10GF의 폭격 정밀도는 F-16과 비교해도 오히려 우수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ATP와 EGI를 탑재한 FAO-10GF는 근접항공지원 CAS, 적군 집결지에 폭격을 가하는 항공차단 임무 INT, 지상 목표물에 타격하는 ATK에 특화된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최전선에서 폴란드 국경 수호를 담당할 FAO-10GF의 임무를 고려한 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제공 능력을 고려하면 공중우세보다는 신속한 전방 차단이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FAO-10GF의 모체가 되는 TAO-10 락투부터가 훈련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오버스펙의 기체입니다. TAO-10 블락이는 기존 TAO-10 전술 입문 훈련기를 개량한 버전인데요. TAO-10을 발전시켜 개발한 FAO-10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TAO-10 락투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초의 TAO-10 고등훈련기가 있었고 이를 개량한 것이 TAO-10 전술 입문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TAO-10을 경공격기 섬능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FAO-10 이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개량을 거친 훈련기가 바로 TAO-10 락투인 건데요. 그렇기에 TAO-10 블락2는 비록 이름많은 훈련기일지라도 무장능력과 성능 자체는 FAO-10과 동급 이상입니다. 실제로 TAO-10 블락2는 FAO-10 위 기능과 성능 향상을 기반으로 약 80건에 육박하는 설계 변경을 진행했고 당초 공군에서 KAI에 요구했던 능력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TAO-10 블락2는 적의 유도미사일이나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과 전자방해책 투발장치인 CMDS 등에 전자전 장비가 추가되었고 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MVIS도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O-10과 동일한 이스라엘 제2L M2032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100km 급 탐지 범위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말만 훈련기지 왜 오버스펙이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심지어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계약한 FAO-10 물량은 총 48대로 12대의 FAO-10GF는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봉대에 불과합니다. 폴란드의 하늘을 수호할 진짜 본대는 바로 2025년부터 36대 인도가 계획되어 있는 FAO-10PL입니다. FAO-10PL부터는 지상 화력지원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제공권 확보에도 투입될 수 있는 스펙인데요. 경공격기로서의 FAO-10은 주 임무가 지상 표적 타격이기 때문에 펀치력은 좋아도 리치가 짧다는 즉증이 있습니다. 기체가 작은 탓의 함속 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공대공 능력이 부족한데요. 물론 대한민국처럼 하이미들 로우믹스 체제를 운영하며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국가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처럼 KF-21, F-35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부족하다면 FAO-10 이 다방면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고성능 함공기의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FAO-10PL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AO-10 블락-22 성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우선 가장 큰 개량 포인트는 기존 444km였던 전투 행동반경 확장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AO-10PL은 현재 150갤런 수준의 외부 연료탱크보다 2배가량 증가한 300갤런, 1135L의 외부 연료탱크가 장착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동안 없었던 공중급유 장치가 추가되는데요. 심지어 소연기에 적합한 프로브 앰퍼샌드 드로그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으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복수의 FAO-10PL에 동시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AO-10PL부터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식 레이더를 운영한 탓에 지상과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없었지만 AESA 레이더가 장착되면서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이전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한 최소한의 자체 방어만 가능했던 FAO-10이 AIM-120 암렘 공대공 미사일 등 중거리 무장체계 운영이 가능해졌고 BVR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FAO-10PL은 외견만 비슷할 뿐 FAO-10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또한 FAO-10PL을 계기로 FAO-10 락-20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1998년 IMF 사태로 전술기 교체 시점이 다소 늦어진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FAO-10 블락-20은 KF-21 보라메가 전력화되는 2032년 전까지 발생한 전력 공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대체 수단입니다. 이처럼 20년 전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을 입증한 T-50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대한민국 FAO-10의 비행운이 뻗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